세븐틴의 세븐틴의 준규 씨야. 응. 알아. 나 원래 이렇게 해 라이브를. 왜 안 자냐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국입니다. 오늘은 갑작스러운 라이브거든요. 미치겠다. 소개할게요. 세븐틴의 민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켰고요. 저희는 거기 갈 거예요. 갈 거고. 여러분 좋은 아침 되시고 좋은 점심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한잔하고 자야죠. 가겠습니다. 다음에 다음에 제대로 놀러올게요. 민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한잔이었거든요. 한잔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넌 정말 대단한 선배야. 멋지다. 새벽 4시에 단 한마디도 없이 라이브를 켤 수 있다는 건 이 라이브는 말이야 내 감정이 뜻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. 아미들이 보고 싶다. 내 팬들이 보고 싶다. 그냥 켜는 거야. 알았어? 나도 그런 모습 배우도록 할게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이 파이 바이빠이 해 content 로망con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